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착하다 콜라보레이트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콜라보레이션을 하다 콜라보레이트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콜라보레이션을 하다 투자 투자 금액 구입할 가치가 있는 물품 투자 투자 금액 구입할 가치가 있는 물품 콜라보레이션을 하다 콜라 계약서 계약하다 콘라 계약 계약서 계약하다 빚, 입찰, 시도, 노력, 초대, 권유, 경매에서 값을 부르다, 입찰하다. 빚, 입찰, 시도, 노력, 초대, 권유, 경매에서 값을 부르다, 입찰하다. deal, 사업거래, 합의, 많은 양, 다루다, 상품을 취급하다. deal, 사업거래, 합의, 많은 양, 다루다, 상품을 취급하다. agreement, 협정, 합의, 동의, 승락. agreement, 협정, 합의, 동의, 승락. bidder, 경매 가격 제시자, 호가한 사람, 계약의 응찰자. 8 bidders are fiercely competing for the building contract. 8개의 업체가 그 건축 계약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sign, 표지판, 표시, 기호, 조짐, 서류에 서명하다, 계약하다. after examining all the terms, measly signed the contract. 모든 조건들을 검토한 후에 리 씨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terms You must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oroughly beforehand. 당신은 반드시 계약서의 조건들을 사전에 철저히 읽어봐야 한다. you must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그 후에 시안한 후에 레이 하나당을 다 생각하면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